오늘 한낮에는 아주 두꺼운 외트는 조금 거추장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1월 중순의 날씨라고 하기에는 무척 포근한 하루였는데요. 보통 이맘때 서울은 한낮에도 1도 내외에 머무르지만 오늘은 서울이 9도까지 올라가면서 평년 수준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과 광주, 대구의 최저기온 영하 1도로 크게 춥지는 않겠는데요.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일시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서울이 4도, 전주 5도, 부산 11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기원정보였습니다.